반갑습니다 전태입니다 N수생을 위한 2015 수능학습전략 안내하도록 할게요 일단 N수를 결심을 했으면 마음이 좀 상처는 있을거야 근데 그 상처를 선생님이 어떻게 달래주겠니 그건 점점 시간을 지나면서 암울거고 요새 N수하는 것은 일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처를 달래주는 시간이 아니라 선생님은 제수종합반에서 10년 이상 강의를 했거든요 이렇게 공부하니까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제수를 결심한 친구들에게 수능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고 이런 것들을 좀 신경쓰라고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처음 이제 N수를 시작하는 학생들 방향을 좀 설정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공부할지 나의 방향을 좀 잡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학교라는 시스템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학교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시스템이거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난다 아 이거 쉽지 않은 거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내가 학교에 가서 앉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습도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학원 갔다가 집에 와서 또 정해진 시간에 자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시스템 속에서 잘 적응만 해서 가면 되니까 이게 여러분이 굉장히 좀 소중함을 지금 인식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스템이거든요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자기 통제가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그래서 이제 이걸 보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씩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메이저 기술, 재수종합반, 단과, 인강, 독학재수 이것도 이제 뭐 단과나 인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일단은 가장 안정적인 코스가 바로 메이저 기숙학원이야 가장 안정적이야 다 같이 자고 강제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강제로 자고 이제 그 이 시스템 밖에와 차단이 됐어 할 건 공부밖에 없어 보통 이제 기숙학원은 저기 서울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공기도 좋아 좋은 환경에서 이제 공부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메이저 기숙학원이니까 강사진들도 좋아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데 단점이 있어요 비싸 비싸 여기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뭐 특강 같은 거 그거 듣고 그러다 보니까 꽤 비싸거든요 따라서 좀 집에 좀 부여하거나 그런지 않으면 좀 힘들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최상위권 그리고 자기만의 학습 커리어와 자기만의 방법이 있는 그런 학생들한테는 정해진 딱 이 코스에서 굴러가는 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맞고 안정적이라서 일단은 1번을 넣은 거야 그렇죠? 정말 일반적인 가장 일반적인 선택이죠 제도종합반 들어가고 단과와 인강이 있다는 거 제도종합반 뭐 대단한 걸 배우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앉아 있으면 누군가 들어와서 가르치고 있을 거야 그거 들으면 들으면 효과가 좋거든요 선생님이 그 제도종합반에 있을 때 좀 친했던 학생이 있어 9수를 했던 친구거든요 3수, 3수, 4수, 5수, 6수, 7수, 8수, 9수를 했던 친구인데 그 녀석이 있단 말이야 그냥 제도종합반 가서 앉아 있으면 혼자서 막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냥 짧은 시간에 그 많은 것들이 효율적으로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고 인강 듣는 것도 마찬가지야 혼자 막 정리하는 것도 괜찮지만 인강 들으면 빠른 시간에 그 많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서 효과적이야 그래서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코스라고 볼 수 있겠죠 대종반 그 다음에 자기가 좀 부족하다 싶은 것은 단과나 인강으로 보충해 주는 거 독재 단과 플러스 인강 혼자 공부하고 단과, 인강을 병행하는 건데 가장 매력적인 거야 왜냐하면 1년 해봤잖아 1년 해봤으니까 이때 이런 것 좀 하면 되고 이때 이거 하면 되고 그래 내가 딱 이 시간에 내가 학습 효율이 좋으니까 이때 일어나서 이때 이거 딱 하고 이거 이거 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어휴 그냥 완벽한 어떤 나의 미래가 꿈꿔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처음 스타트를 이제 이렇게 하고 싶기도 한데 아 아까 얘기했잖아 저 학교라는 시스템이 별거 아닌 게 아니라고 이거 누군가 강제로 깨우고 억지로 어느 공간에 가서 공부하는 거 이게 쉽지가 않거든 헬스장 가서 그냥 운동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애 헬스장 가기까지가 웬만한 어려운데 그거 시작하기가 웬만한 어려운데 요거는 똑같애요 혼자 공부하는 거 웬만한 어떤 자기통제가 되지 않는 학생이 아닌 이상 쉽지가 않아 하지만 매력적이고 가끔 혼자 공부해서 결과가 엄청난 결과가 나오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걸 선택하는 친구도 있는데 이걸 선택하는 친구는 내가 정말 저렴하게 이게 정말 최소한의 비용으로 내가 이걸 이번 수능을 보겠다 아니면 나는 정말 자기통제가 잘 되니까 그래 나는 딱딱딱 통제를 잘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래 효율적으로 한번 혼자서 필요한 것들 골라서 이제 하자 이런 스타일로 자기 상황에 맞게끔 가면 되는데 본인이 이제 알 거야 우리 어떤 그 자기 스타일 상황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선택해서 가시면 돼 알겠죠 자 그 다음 N수에서 신경 쓸 부분인데 일단은 변화된 수능 적응해 주셔야죠 수능이 일단 바뀌었어 예전에는 고난도 비문학 고난도 비문학을 처리하는 게 관건이었거든 선택 파트 빨리 풀고 그 다음에 문학 최대한 빨리 풀고 남은 시간 독서에 올인해서 시험 보자 이게 전략이었는데 이제 바뀌었죠 독서 지문이 확 쉬워졌어 그렇다고 이제 선지가 아예 쉬워진 건 아니라서 확실하게 하나하나 보긴 해야 되지만 예전처럼 지문이 아예 이해가 안 돼서 비문학 때문에 완전히 아 그거는 비문학 너무 어려워서 이제 못하겠어 그런 소리는 안 나오거든요 물론 문학이 만만치 않지만 그래서 비문학의 시간 투자했던 것은 이제 문학의 시간 투자해 줘야 되는데 EBS 문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학도 여러분의 비영계 학습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좀 추가로 공부해 주셔야 되요 여러분 수능 시험장에서 가서 경험을 해봤잖아 그렇죠 이 문학 와 지문이 안 읽힌다 지문을 읽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독해력이거든요 현대시 같은 경우는 독해력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긴 해 하지만 소설 고전소설 현대소설 이런 것은 독해력을 올릴 수 있거든 충분히 막 나와서 얘가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가 얘가 누군지 인물관계가 정리가 안 되는 것은 인물의 관계를 정리하는 훈련을 안 해서 그래 그런 훈련들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알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남들보다 더 철저하게 약점을 보완해 주셔야 돼 여기서 말하는 남들은 재학생들 여러분은 내신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학교를 가서 이 학교를 벗어나서 여러분이 어떤 그 시간을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철저하게 이제 약점을 보완해 주셔야 돼 선생님 강의로 얘기한다면 엄매 어린언 유명한 강의가 있는데 이 엄매 어린언 강의 이걸 열심히 공부하고 수능 볼 수도 있어 하지만 여러분이라면 한번 공부했으니까 바로 운버클리어까지 운버클리어만 듣던가 이런 식으로 좀 더 추가적인 학습을 해달라 이거야 그리고 약점이 좀 있어 그 약점 집요하게 여러분이 더 잡고 들어가셔야 돼 좀이라도 불안함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번 수능에서 어디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이번에 수능에 현대 수설이 어렵게 나왔잖아 그죠? 그리고 이 수피도 어려웠어 근데 갑자기 고전 수설이 지문이 안 익힐 수도 있잖아 고전 시가가 어려울 수도 있고 내가 약점이 없게끔 철저하게 약점을 보완하면서 심화 강의나 그런 것들 계속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약점을 보완해 주세요 어떤 변수가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신경 써서 가시면 되고 조언하고 싶은 것은 일단은 당연한 얘기지만 SNS는 좀 절제가 아니라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 1년 안 할 수 있거든 충분히 정말 친한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아 나 이제 한 번 더 하기로 했어 문자 연락은 좀 할 수 있지만 그냥 뭐 종종에 연락할게 열심히 해서 1년 뒤에 보자 그럴 수 있거든요 SNS 안 할 수 있어 친구 오히려 이제 정말 절친한 친구라도 대학생이 된 친구와 대학생이 되지 못한 어떤 나와 비교가 은연이 되거든요 좀 편해지는 거야 쟤도 노니까 나도 좀 놀아도 되지 않을까 안 돼 그냥 N수의 길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좀 외롭고 좀 힘들기도 해 근데 1년이잖아 1년 제대로 그냥 죽어라 하는 거야 혼자 걸어가는 길이니까 나 혼자 간다 N수는 혼자 간다 그 생각을 해주세요 알겠죠 이 정도면 되겠지 아 공부하다 보면 한 번 했던 거라서 이 정도면 좀 되겠지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 근데 안 돼 아까 얘기했잖아 뭐 하라고 철저하게 약점을 보완하라고 철저하게 문법 내가 정리했어 이 정도면 되겠지 정리하고 한 번 더 봐 한 번 더 보면 그게 더 머릿속에 오래 남았거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철저하게 공부해서 변수를 없애야 돼 이 정도면 되겠지 절대 안 돼 이 정도면 안 돼 계속 더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철저한 시간관리 계속 이걸 강조하는데 철저한 자기관리 시간관리가 필요해 그렇다고 죽어라 공부해라 이건 아니야 여러분 휴식도 학습의 연장이거든요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는 정말 제대로 놀아야 돼 제대로 딱 제한된 시간 딱 걸어놓고 그때 노는 거야 다만 휴식도 잘 해야되는데 근데 좀 게임만은 좀 비추야 게임 샘도 해봐서 해거든 게임은 안 돼 게임은 이거 너무 이제 작은 별거 아닌 아이템 하나만 주어도 뭔가 성취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공부에 방해가 돼 게임은 아니야 게임은 아니고 넷플릭스 유튜브 볼 거 많잖아 그거 딱 제한된 시간 동안 그래 나한테 휴식 시간이 필요해 하루에 넷플릭스 내가 하나씩 본다 주말에 넷플릭스 하나씩 본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휴식 시간을 딱 제한해놓고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을 확실하게 지켜서 해달라 이거야 본인과의 약속을 계속 계속하면서 지키고 그래 오늘 했어 나 오늘 잘했어 내일 내가 지킨 거 내가 했어 오케이 잘했어 계속 하루하루 성취감 느끼면서 살아가라 이거야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해주고 아 그리고 3수 이상이라면 재수생들을 정말 많이 만났잖아 쌤이 3수 4수 아까 얘기했던 뭐 이 정말 많은 그 N수한 친구들도 만나봤는데 만약에 이번에 재수생인데 좀 안 좋은 결과가 있어서 혹은 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3수를 한다 3수를 하면 여러분의 수능볼때 더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게 편한 게 아니라 더 떨려 4수 하면 더 떨리고 5수 하면 더 떨리거든 내가 준비했던 시간에 있으니까 더 긴장이 돼 이런 것들이 다 변수가 되거든요 만약에 남학생이었어 만약에 재수에 이번에 좀 실패해서 3수를 고려해 그러면 쌤은 이렇게 추천하고 싶어 너가 남학생이라면 바로 이번에 3수 하지 말고 일단은 군대를 가 군대에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거든 군수생이라고 하잖아 군대 가는 거 강추야 돼요 강추 남대구보다 뒤처지는 거 아니야 군대 지금 가서 군대에서 공부하고 수능 봐 군대에서 공부하고 수능 보고 나와서 한 번 더 가도 괜찮아 하지만 지금은 군대 가는 게 오히려 심적으로 훨씬 더 괜찮아 알겠지? 저는 여잔대에 어디 여군 가야 돼요? 여학생이라면 아침 알바? 이런 것을 강력하게 추천해 저는 집에 돈이 많은데요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침에 나가서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내가 내 몸으로 조금 안 되는 그 돈이지만 뭔가를 생산할 수 있다 나도 이 사회의 어떤 구성원이다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 잠깐 만나고 손님과 이제 그런 그 알바로 만나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자기 어떤 그런 공부에만 매어 있으면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거든 그렇다고 친구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작은 알바 같은 거 하면서 시간을 크게 투자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알바를 하면서 참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고 싶으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막상 또 얘기하라고 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나네 이 정도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N수의 길 결심했으면 달려가야죠 그렇죠? 달려가고 후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 또 이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아 더 이상 못해 했으면 그 결과도 충분히 여러분이 봐 드릴 수 있을 거야 알겠죠? 자 내년에는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